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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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나 이거 뭐해? 뽀모도돌하고. 뽀모도돌? 우리는 뽀모도돌 말이야. 간, 간 마늘. 해산물 크림 파스타 하나, 문어 샐러드 하나. 네, 단독이. 셰프님. 네, 단독 먼저 가요, 단독. 오케이, 오케이. 선생님, 여기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있나요, 혹시? 이거 처음에 들어온 거 2개야. 네, 학교도 먹은 거. 1번, 2번이요? 네. 우리 1, 2번 주문 같이 나갈 수 있대요. 1, 2번이 뭐 뭐지? 뽀모도돌 부라타 치즈 하나, 마르게리타 피자 하나, 해산물 크림 파스타 하나, 문어 샐러드 하나요. 오케이, 오케이. 마르게리타 먼저 들어갈게. 리뷰 남긴다고만 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멘. 한 번 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, 한 번 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롱. 착할 수는 없어 욕심나는 건 가져야지 않니 시선들에 피곤해지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해산물 크림 파스타 하나, 티라미수 하나요 포모드로 부랏다 치즈 단독이요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? 옆으로 빼놔 포모가 티라미수 하나 나와야 돼 오케이 티라미수? 우리 뒤에 냉동거에 넣어놨거든? 그거 다시 한번 합쳐줘 나는 지금 티라미수만 챙겼으면 돼 일단은? 일단은 배워야 될 게 있긴 한데 알았어요 뭔가 동선이 부딪치는 일이 오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분업이 됐더라고요 셰프님이랑 풍이 형님이랑 상황이 상황인만큼 조금 조금 전술을 바꿨어요 지금 풍이 포지션으로 뒤로 세훈이하고 두진 씨한테 받아서 성환이 형의 빈자리를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세훈아 나 저 뚜껑 한 번만 열어줘면 안 돼? 고맙습니다 아직입니다 다 아직 있어 세훈아 마르게리타 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르게리타 바로 나올게요 이거 좀 해줄래? 이거 올리브오일 얼마나 넣으면 돼요? 위에 조금만 반 갈라가지고 호흡이 아주 좋아요 통 하나만 준비해줘서 통 하나만 준비해줘서 네